맨홀을 뚫고 물이 솟아오르고 도로에 있는 빗물과 오물이 섞여 나와 있습니다. 송정동의 한 주택가 모습입니다. 2019년부터 큰 비만 오면 오물이 뒤섞인 빗물이 역류했고, 집 안으로 물이 들어차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2018년 노후된 하소관루를 정비한 이후 연례행사처럼 침수 피해와 악취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저씨들을 불렀어요. 불러가 저기로 탔습니다. 파니까 지금 저런 상태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주민들은 급기야 매립된 하소관루를 확인해 보기로 했고, 땅 속에서 기가 막힌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인 정화조 관루를 막는 대신 빗물과 폐수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관루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던 겁니다. 관루에 줄을 넣어 오수의 흐름을 따라갔더니 하수 바지를 거쳐 하수 처리 시설로 가야 할 생활 폐수가 엉뚱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빗물과 생활 폐수가 나오는 관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빗물이 나와야 하는 곳에 폐수가 고여 썩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매년 큰 비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관루 공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셈입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물이 들어와서 저리 계단을 물이 들어가서 방금 물이 막 들어왔어요. 백간물이 이 집에 이 세 동이 다 그래야 물이 이만큼 찼어요. 2035년까지 100%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는 부산시의 하수도 정비 계획에 따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합류식으로 공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산시가 발주를 준 시공사에서는 공사를 할 때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오인해 합쳤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연방을 했을 때 이 관 두 개가 연방을 쏘니까 우수관이라서 우수로 합류됐다고 생각하고 이 관을 우수로 해서 그 당시에 물에 놓쳤어요. 여기가 정하자고 공사는 이유가 정하죠. 옷을 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어차피 그때 이것도 다 잘랐을 거 아니에요. 똥통도 이 라인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똥통인데 냄새도 나고 다 눈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게 확인은 안 됐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관로공사를 할 때 시공사가 기존 우, 오수 체계 조사를 통해 시공 가능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 기본적인 과정을 제대로 거쳤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공사 당시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상주 감리도 있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노후된 주택의 경우 도면이 없다 보니 정확한 관로 파악이 어렵고 부산 전역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을 수차례 재개하고 나서야 긴급보수공사가 이뤄지게 된 상황. 공사 시공 당시에 상주 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공되었던 데에서 부산시 건설본부는 정말 이번 기회로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2년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악추와 오수가 섞인 침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